오늘은 2007년식 소냐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15만 킬로를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중고차로 구매를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차량입니다. 제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감을 했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비용은 330만 원. 개인 직거래고요. 이 차량을 330만 원에 구매하셔서 세컨카로 운행을 하시면서 낚시 또는 캠핑을 하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세컨카로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제가 테스트 운전을 진행해봤습니다. 저도 동일한 차종의 소련토를 운행해봤지만 동일 차종에 비해서 출렁임이 상당히 심해요. 이 차량의 서스펜서인 상태는 멀미 유발 차량입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엔진 소음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주행 소음은 타이어 마모에 의한 소음과 대략 2000에서 2500rpm 넘어가는 순간부터 엔진에서 나지 말아야 될 엔진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도 있네요. 미세한 변속 충격도 있어요. 노면이 고른 곳인데도 출렁임이 상당히 심합니다. 엔진 소리 마음에 안 드는데 세트 일으일로 전달되는 이 전동도 많이 심합니다. 아주 많이. 엔진과 미션 마운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전반에 걸쳐서 변속 충격이 있네요. 어우. 작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하체에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리어 서스펜션 쪽은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쪽 서스펜션 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출렁임과 흔들림, 소음,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긴 하지만 솔직히 주행감은 10점 만점에 4점? 연식 대비 킬로수가 짧기 때문에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는데 정비사의 느낌상 하체 컨디션 상태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디자인 커버를 탈구한 후에 엔진 룸의 상태를 확인해 볼 거예요. 커버를 탈구해야지 엔진 상단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오일 룸가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오일이 흘러나온 흔적입니다. 다 엔진 오일이에요. 어쩐지 제가 테스트 운전을 할 때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무언가 탄 냄새가 들어왔었는데 이쪽에 엔진 룸이 흘려서 이 밑에 부분은 배기라인입니다. 오일에 타는 냄새가 이쪽 실내로 유입이 된 거죠. 가까운 시간에 교환된 흔적은 구동필트 쪽은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흔적이 보입니다. EGR 기통도 교환을 하셨네요. 배기가스 관련 문제나 아니면 시동 문제 EGR 쪽을 작업을 하시고 흡기 크림까지 하신 것 같아요. 이쪽만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3000rpm 이상 올리게 되면 뒤쪽에서 배기가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 머플러 쪽에 검은색 매연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로 인해서 엔진 쪽에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하 엔진 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은 엔진 헤드 쪽 아니면 인젝터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타이밍이 체인 쪽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EGR과 흙귀 쪽은 손을 대셨는데 인젝터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유관상 브레이크 핵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브레이크 ABS 모듈을 교환하셨네요. 교환하신 거예요. 이쪽에 홀로그램 마크가 있어요. 홀로그램 스택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모듈 상태가 너무 심품이에요. 미션 오일은 색상만 확인하겠습니다. 색깔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미션 오일도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연리필터를 한번 교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있는 오일로이가 문제네요. 제일 큰 건 엔진 소리. 엔진 소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판매자분께서 터보도 얼마 전에 교환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터보 같은 경우는 제재 제품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소유주분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 느낌상 터보와 EGR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 몇 가지 톤을 보신 거를 제가 출원을 했을 때 차 출력 부족과 매연 발생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수리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 현재 차량도 큰 사고 유무는 없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들은 많이 있었던 차량들 같아요. 특히 본입과 양쪽 횐다는 그리고 프론트 패널까지는 분명히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색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벗겨져 버렸어요. 도색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엔진 룸의 상태는 6점 정도 주고 싶네요. 6점 10점 만점에 6점 아무리 몇몇 가지 부품들을 교환하셨다고 해도 아주 큰 감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엔진 소음 매연 발생 인젝터의 상태 실내 외관은 엄청나게 파손된 건 없지만 세월의 흔적상 생화 스크래치가 좀 있는 편이고요. 라이트가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요. 사고 위에서 라이트를 분명히 교환하셨을 거예요. 이 연식의 이 차량이 이 라이트가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올려서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체 부품들이 부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2007년식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죠. 부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동일차장 대비 출렁임이 상당히 심하고 소음이 심했던 것들은 하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식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하체 부품 쪽으로는 손을 보신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찢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타이어도 다 교환해야 돼요. 앞뒤 타이어가 다르고 연식이 무척 오래됐습니다. 올 겨울에는 타이어를 꼭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신다면요? 의외로 후방 쪽은 사고가 없었네요. 사고 수리를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후련 디퍼레이션 쪽에 부식이 무척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만 새빨갛게 부식이 되어 버렸지? 정차 상태에서 후진을 넣었다가 전진을 할 때 탕탕 튀는 소리가 조금 나섰는데 그 부분은 프로펠러 샤프트 쪽에 배아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뒤쪽 배아리기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뒤쪽보다는 앞쪽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륜 쪽과 그리고 미션 쪽에서는 오일누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션 오일은 누이가 되지 않아도 미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 변속 충격 있으면 안 돼! 돈 많이 들어가! 뭐야? 그걸 누가 몰라? 어이가 없네. 아무튼 미션에 문제가 분명히 단단히 있습니다. 엔진 쪽은 오일누이가 있네요. 많이 있어요. 이 차는 엔진 오일이 위에서도 세고 밑에서도 세고 근데 밑에서 상당히 많이 세고 있습니다. 많이 오일 밑에 써요. 오일누이를 수리하는 것은 뭐 큰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커요. 이건 엔진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330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미션을 수리하고 또 엔진을 수리하고 배계가스 관련된 부품들을 수리하고 또 외관을 수리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겠죠. 물론 이 차량에 애착이 있어서 소유해야 되고 꼭 오래오래 살 거고 무언가 의미를 강하게 부여를 한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그런 차량이 아니에요. 낚시와 캠핑을 위해서 세컨카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이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고인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스틸을 기어 쪽에서도 오일누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로아음이 엄청 잘 쩔어 버트는 편인데 운전석 쪽 로아음은 교환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은 손대지 않으셨어요. 동순석 쪽은 수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빠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잘 안 빠지게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죠. 역시나 이 차량은 어파음이 잘 나가는 편인데 어파음 상태가 최악입니다. 최악. 와 양쪽 다 찢어져 버렸어요. 어쩐지 방지털을 넘을 때 찌걱, 쿵걱, 삐걱, 달거락, 덜거락, 부지직, 우지직 뭔가 소음이 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소음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하체는 다 바꿔야 돼. 멀쩡한 거는 운전석 쪽 로아음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달릴 때 동순석 쪽에서 60km만 넘어가면 무언가 떨리는 소리 달아락 소리가 났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다 덜렁덜렁 거립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네. 물론 이런 것은 큰 돈이 나가는 부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는 가량비에 오쩌듯이 조금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쉽게 몇백은 깨집니다. 저희가 스킨을 점검을 했을 때도 엔진과 미션 쪽에서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은 운행하신다고 쳐도 다음 검사 날짜에 가서 차를 폐차를 해야 될지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1년 동안만 타려고 330만 원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차량값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다음 검사 날짜가 되었을 때 차량가에게 그 이상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하차의 컨디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즐거운 캠핑과 즐거운 낚시를 할 수가 없겠죠. 차량에서 차박으로 겨울철에 차량에서 히터를 틀고 잘 수도 있겠죠. 공정인 모드를 외기로 했을 때 이 오일이 탄 냄새들이 고스란히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이도 무척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일류가 되는 부분들을 한 군데만 고쳐서 할 게 아니라 위아래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유리에도 스톤집의 흔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리 복원을 하셔야지만 올 겨울에 이상이 없을 텐데 분명히 날씨가 추워지면 금이 쭉 가버릴 확률이 높아요. 선팅도 새로 다 다시 하셔야 되고 중고차의 검수의 경우 연식과 킬수를 비례해서 어흥도 후환 점수를 주는데 이 차량은 엔진과 미션의 상태 그리고 하체 부품의 상태가 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를 갖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차는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체 소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둘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운행할 때 불안해요. 그 출렁임이 너무 불안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에어컨도 안 돼요. 에어컨도. 찬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의 성능을 인지하시듯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 상태는 에어컨도 안 되는 상태예요. 에어컨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에어컨도 수료돼야 돼. 안 돼 안 돼. 이거 형이 매입하면 되겠네. 이거요? 예. 형 요즘에 올투가 사고 싶어갖고 인터넷 쇼핑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일을 안 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있고 그냥 이거 매입하면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거는 나도 아니야. 야 야 쇼미 잠깐만. 너한테 긴이 할 말 있어. 쇼보레 말고 대우 알지 대우. 네 알지. 옛날 대우장 차. 너 대우차 좋아하냐? 좋아하지 대우차. 내 첫 차가 대우차였는데. 아 그래? 어 대우차 좋아해? 네. 응 알았어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대우차. 그냥 물어본 거야. 매입해요 잘 어울려요. 쇼미가 대우차를 좋아한대요. 다마스가 쇼보레든가 대우든가 댓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겠다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2007년식 15만 킬로를 탄 VGT 소레드 차량을 330만 원에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일단 안산다의 한 표. 제가 또 사고 싶은 차량이 생겼거든요. 너 대우차 좋아하냐? 대우차 좋아하냐?